네 이제 또 다음 부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네 여기는 바늘이 엄청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십니까. 금호조침에서 해외영업부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어떤 제품을 이제 또 선보여 주시려고 가지고 나오셨나요? 네 저희 금호조침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바늘의 자존심으로서 저희가 바늘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지금 전시를 다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희 알바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경으로 나오는 바늘 그리고 이제 조사님들께서 사용하기 쉽게 줄로 묶은 바늘까지 저희가 지금 모든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45년이나 된 이제 또 업체라고 들었는데요. 또 그러면 그만큼의 또 장인 정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또 신제품을 선보이셨다고 하는데 신제품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우선 이제 생활낚시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어 파티 같은 제품 같은 게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컬러 어피가 있는 경우와 이제 그냥 야광 어피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뒤에도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? 네 요거는 요거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용하는 타이라바 타이 제품인데 요 고무 부분을 해체하시게 되면 타이를 더 추가하실 수 있는 점과 유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이 부분을 길게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. 유동식 타이와 이 부분은 이제 비유동식 타이로 저희가 두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스커트 색깔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제품을 이제 찾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정말 많은 색깔과 또 색상과 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 제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고급형으로 출시된 제품이긴 한데 이제 선상에서 뽈락 열기 고등어 매가리 제품 등을 잡을 수 있는 카드로서 이제 카드 줄 꼬임이 덜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이제 투명 부스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. 네 그리고 이제 어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어 어피를 사용해서 고기들이 좀 더 입지를 쉽게 할 수 있게 더 많이 찾아줄 수 있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등어 철에는 또 이게 또 제격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을 넘어서 세계로 또 빠져나가야 되잖아요. 네 앞으로의 이제 또 기대 뭐 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하실 때 가마가치를 뛰어넘겠다는 반응을 만드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. 이제 저희가 지금 회사 내에서도 품질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이제 품질 같은 경우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지금 70명 넘는 직원들이 모두 지금 협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바람대로 10년 이내에는 가마가치를 따라할 수 있는 반응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정말 멋진 포부 감사합니다. 네 지금 또 이제 직원분의 그런 포부를 들었는데 그럼 사장님을 또 안 만나 뵐 수 없죠. 한번 사장님 만나뵈러 갈까요? 지금 사장님이 갑작스러운 인터뷰에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너무 좋습니다. 네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저희 해외 영업부 사원님께서 정말 당첨 포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일본 업체 것보다 더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또 들었어요 제가. 한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그 포부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제가 낚시 바늘 손대는 지금 51년째에요. 51년째인데 제가 처음부터 포부가 일본 제품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꾸준하게 노력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90% 정도는 따로잡아요. 98%까지 따로잡았어요. 그런데 2%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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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회사를 따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중요합니다.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.